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햄버거 병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당시 4세 딸이 경기도 평택 소재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은 뒤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다며 최근 해당 패스트푸드 본세를 검찰에 고선 어머니. 아이가 걸린 용혈성 여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한국에서는 생소한 병인데요.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간주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 병이 집단 발병하면서 햄버거 병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 측의 주장처럼 햄버거 패트가 발병 원인이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 관련 내용 기획주의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명 햄버거 병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죠. 특히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름까지 낯설고 어려운 용혈성 여독증후군. 대체 어떤 질병이고 정말로 햄버거를 먹었을 때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9월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뒤에 용혈성 여독증후군에 걸린 4살 아이가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2시간 뒤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사흘 뒤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신장이 크게 손상돼서 앞으로 계속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햄버거 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여독증후군. 사실 우리에게 낯선 질병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라도 있었나요? 비슷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여독증후군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입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햄버거 병 추가 고소권도 접수된 상태인데요. 고기 패티가 든 다른 제품을 먹고 출혈성 장염 상해를 입은 피해 아동가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해당 아동 역시 설사와 혈변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지만 패스트푸드가 더 대중화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미국의 한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에 소비자 732명이 집단 대장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용혈성 여독증후군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4명이 사망했고요. 178명이 영구적인 신장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자 대부분 10세 이하 어린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영구적인 신장 장애를 입은 건 우리와 비슷한데 그 당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당시 이 사건은 피해자 및 사망자 가족과 해당 햄버거 체인점의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햄버거 체인점이 5천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공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건데요. 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햄버거, 정확히는 햄버거 속 패티가 해당 질병을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햄버거 속 패티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은 또 인정을 해서 합의를 이룬 건데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중심에 있는 햄버거, 패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햄버거 패티라는 게 빵과 빵 사이에 들어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전적으로는 햄버거 패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잘게 갈아서 원반 모양으로 뭉친 고기 덩어리를 그릴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패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으로는 식욕 가공품에 속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열 후 섭취해야 하는 분쇄 가공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열을 해서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햄버거 패티가 매장에서 제대로 구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 해당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이게 절대 덜 익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을 통해서 상단 플레이트 218.5도,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세팅돼서 동시에 위아래로 구워지면서 한 번에 8장에서 9장이 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릴 및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는 패티가 덜 익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셈입니다. 네, 시스템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제대로 구워져서 완전히 정말로 익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또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봤다는 주장도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햄버거병이죠.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병인 거죠?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 병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출혈성 장염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 피해 아동은 지금 영구적인 신장 장애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출혈성 장염의 합병증으로 신장의 장애가 온 겁니까?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그 자체로 사망률도 높지만요. 회복된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신장 장애처럼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발병 원인은 어떤가요? 덜 익은 음식이 원인이 맞나요? 네, 덜 익거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대장염이 발생하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H인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핍 등의 유전적인 요소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명은 햄버거 병이긴 하지만 이게 발병 원인이 꼭 햄버거 패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대장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햄버거 패티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균이 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채소, 식기 등 대장균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대장균은 패티의 주재료인 고기뿐만이 아니라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주스, 마요네즈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 소울이라든지 위생 불량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료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꼭 햄버거 패티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 패티를 포함해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마요네즈 등의 소스 혹은 함께 판매되는 주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균의 감염 경로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덜 조리된 쇠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가축이 도살되는 과정에서 분변을 통해 고기가 오염될 수 있고요. 이 고기를 갈게 되면서 균이 고기 속에 완전히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음식을 덜 익힌 걸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잘 발병하는 게 맞는 만큼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방하려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안전을 위해서는 쇠고기와 햄버거용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도록 해야 하고요. 적어도 섭씨 68도 이상에서 조리를 해야 합니다. 또 저온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하수에 오염된 물에서 수용을 하거나 마시는 건 역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항상 위상 상태를 점검하고 손을 닦는 습관도 기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집에서야 위생 상태를 신경을 쓰고 또 식자재 관리를 잘할 수 있다지만 문제는 밖에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햄버거를 비롯한 외식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식 자체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포비아라는 공포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나 그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리업체에서 충분한 위상상태 확보 및 음식물 멸균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소비자 역시 받은 음식이 잘 익었는지 확인 후 먹어야 하고요. 손 씻기와 같은 기본은 꼭 지켜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 불신 그리고 공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관련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11개의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기 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수사 중이긴 하지만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언제 내놓을지도 알 수가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죠? 네, 실제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햄버거에 대한 긍정적 언급량이 85%로 부정적 언급량이 1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병 논란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빅데이터상 햄버거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비율은 59%로 떨어졌습니다. 부정적 언급 비율은 41%까지 치솟았고요. 네, 사실은 이게 햄버거가 전에는 맛있고 또 빠르게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이미지였는데 뭐 갑자기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외식 메뉴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에게 생소한 햄버거 병 언급량도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없다가 7월 5일에는 623건, 6일 1,687건으로 폭증했고요. 7월 13일에는 3,693건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햄버거를 꺼리는 이유가 또 햄버거 병 논란 확산의 전프로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5년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햄버거에 대한 부정적 감성어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다와 비싸다 였습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프리미엄 수제버거 열풍으로 인해 햄버거 단품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햄버거 병 논란이 나오면서 좋아하지 않는다, 비싸다 말고 다른 단어들이 그러면 언급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7월 5일 이후 약 일주일간 햄버거 관련 부정 감성어 중 가장 언급량이 많은 단어는 손상되다, 논란, 감염되다 등의 단어였는데요. 그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햄버거 연관 검색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사실 전에는 가격 측면에서 햄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들로 햄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겨났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햄버거 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햄버거 병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언급량이 가장 많은 연관어는 대장균, 식품 증상이었는데요. 인물 연관어로는 아동의 전체 상위 연관어 순위 9위로 가장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이 병이 다소 생소한 질병이다 보니까 발병 원인 및 증상을 묻는 게시물과 함께 아이를 위해 불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 또한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햄버거 포비아가 퍼진다는 걸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피해를 입은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사실 이 모든 게 기후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가요? 기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 및 판매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총 626건이었습니다. 햄버거에서 바퀴벌레, 귀뚜라미, 플라스틱, 채모, 먼지뭉치나 나사 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2015년에는 엘사 햄버거에서 패티가 덜 익었다는 사례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아, 뭐 위생불량이 모두 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괜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햄버거라는 특정 카테고리에만 머물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는데요. 햄버거 포비아가 외식 포비아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밖에서 무얼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한 맹목적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날도 너무 덥고 음식도 쉽게 상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햄버거 포비아 확산이 사실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외식 산업 침체를 소상공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햄버거병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도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자본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상인들이 받을 피해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이번 사례 때문에 소규모 상인들이 정말로 연쇄 피해를 좀 입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규명해서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업체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햄버거 패티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료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기준이라든지 법안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외식 메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허술한데요. 외식업체에서 햄버거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을 판매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이 그저 양이 적을 뿐 조리나 보관 등 관리 과정이 성인 식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미숙하고 또 같은 불량식품이나 세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에도 건강상 피해는 어린이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외식 메뉴는 가공식품처럼 제조과정이나 재료선정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요. 육가공품의 경우 이 기준이 더욱 철저워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무심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어린이 외식 메뉴에 대해서 업체 얘기만 맡길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좀 철저히 관리해야 또 다른 우리 어린이가 건강을 잃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햄버거병에 대해서 알아본 키워드 포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